이번 시간에는 버텍스들을 합쳐줄 때 이용하는 용량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랜 하나 추가하고 에디트 모드로 가서 얘를 클릭하고 섭디바이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강제로 뜯어내 주겠습니다.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전에 배운 거에서 립 버텍스 클릭하고 드려진다. 이렇게 한쪽으로 뜯어내 주겠습니다. X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버텍스를 얘하고 얘하고 서로 좀 합쳐주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텍스로 가면 버텍스를 합쳐주는 명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뷰포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텍스를 클릭하면 Merge 버텍스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단축키는 M입니다. 먼저 센터, 두 개의 버텍스를 센터에서 합쳐주고 싶다. 그러면 센터를 해줍니다. 그럼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얘를 선택하고 직길로 이동시켜 보면 이렇게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젠, 컨트롤 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이번엔 커서가 있는 데서 합쳐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이 커서를 한 이 쯤에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우클릭한 이 쯤 이렇게 커서를 이쪽에도 옮겨 주겠습니다. 이제 두 개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add 커서, 커서가 있는 지점에서 선택한 버텍스를 Merge 시켜주는 겁니다. add 커서, 이쪽에서 이렇게 합쳐줍니다. 컨트롤 젠, 이번엔 우클릭하고 이번엔 이제 Collapse 란 것이 있습니다. Collapse 란 명령인데 여기 선택하고 여기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하고 Merge 버텍스를 가갖고 Collapse 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 센터에서 합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이 센터점에서 선택한 버텍스가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버텍스들을 합쳐주고자 할 때 이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우클릭하고 By Distance 란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명령인데 By Distance 를 선택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합쳐줄 거리가 이 안에 선택한 버텍스를 합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지 합쳐질 거냐 그 거리 여기서 지참해 줍니다. 0.001m 너무 가까워야지 붙습니다. 얘도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0.35m 떨어져 있는 간격이 0.35m 이내에 있으면 달라붙게 됩니다. 컨트롤 젠 에티스턴스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보다는 얘를 여기서 유비스피어로 살펴고 있습니다. 아 3D 커서가 저기 있어서 그런데 컨트롤 젠 시프트 C 를 넣었고 3D 커서를 원점으로 해주고 유비스피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라이트와 카메라 보이지 않게 하고 에디트모드에 들어가고 이제 작업을 하다보면 이 6개 를 한번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이렇게 익스트루드에다가 그냥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티가 잘 납니다. 그런데 컨트롤 젠 컨트롤 젠 다시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에다가 실수로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 페이스들이 익스트루드 되긴 익스트루드 됐는데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직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켜보면 익스트루드는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땐 잘 티가 안납니다. 여기가 익스트루드가 돼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 얘들 한번 탭키를 눌러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크게 티는 안납니다. 크게 티는 안나는데 나중에 이제 텍스터링 작업 재질 같은 걸 입히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동이 잘 안되는데 다시 한번 탭키를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얘를 잠깐 탭키를 눌러서 지우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마우스가 제대로 작당 안되는데 스피터 A 하고 UB 스피어 하고 탭키를 누르고 여기를 엑스트루드 해갖고 다시 우클릭해갖고 그럼 지킨누리면 이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중에 재질을 여기에 입히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유지할 거다. 그러면 이 버텍스들이 서로 되게 좁혀있는데 이런 가까이 있는 버텍스들을 하나로 합쳐줘야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를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선택해줍니다. 전체 다 선택해준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Merge 버텍스 버텍스 작업이니까 이쪽으로 하고 By Distance를 해줍니다. 지금 0.35 너무 너무 지금 범위가 큽니다. 여기를 우클릭하고 리셋을 해주겠습니다. 디폴트로 0.001 미터 즉 버텍스와 버텍스 간의 간격이 여기서 설정한 거리 이하면 자동으로 합쳐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에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텍스들을 이동시킬 때 자동으로 스냅되는 버텍스와 합쳐지도록 할 수 있는데 버텍스를 하나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GG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버텍스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버텍스 가까이 가면 딱 스냅되도록 그러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N키를 눌러갖고 여기에 툴로 갑니다. 액티브 툴에서 옵션을 가보면 오토머지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한번 체크해 줘보겠습니다. 이제 얘를 특정 버텍스를 선택하고 GG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클릭합니다. 또 그럼 이게 자동으로 스냅됩니다. 실제로 스냅됐는지 한번 클릭하고 얘를 한번 선택하고 G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동하면 같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냅되면서 하나를 합쳐진 겁니다. 다시 여기 선택하고 GG 라인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버텍스를 하는 후에 여기서 딱 스냅되게끔 딱 해줍니다. 스냅되는 순간 얘가 오토머지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버텍스와 버텍스가 하나로 머지되게 됩니다. 이제 또 한번 G키를 눌러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머지 옵션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작업을 하고 나서는 항상 꺼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버텍스를 옮기다가 다른 버텍스가 머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항상 작업하면 이 옵션을 꺼주시기 바랍니다.